와 여러분들 굉장하죠? 와 문의가 꽉 찹니다 자 우리 세븐틴 관객님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와 정말 몇 명인가요? 13명인데 13명? 와 굉장합니다 우리 짧게 짧게 인사 한 분 한 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퍼포먼스팀 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퍼포먼스팀 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영민 디에이씨입니다 예능끄나무 승관입니다 네 원우입니다 원우입니다 네 셔덕입니다 네 민규입니다 네 정환입니다 네 퍼포먼스팀 리더 엘씨씨 공포진입니다 네 퍼포먼스팀 리더 몰시입니다 네 퍼포먼스팀 리더 몰시입니다 네 인생의 네틀맨 조슈아입니다 네 금주영민지 도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겸씨까지 세븐틴 제가 이렇게 많은 인공원이잖아요 슈퍼주니어가 세븐틴이 이렇게 많으니까 사실 이렇게 행사나 무대를 하게 되면 어떤 분은 말을 많이 못해 네 내가 그런 멤버였거든요 어디서 말 많이 하고싶다 하는 분 있나요? 네 손들면 그분으로 한쪽으로 네 이름이 뭐에요? 네 원우입니다 네 원우입니다 아 원우씨 어깨 잘생겼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천공항에 왔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어 이천공항을 처음 왔네 정말 멋있어요 네 공항으로 이엘이식 갑니다 공항이요? 예 공 어 공항에 처음 왔는데 항 어 항 항 항 항상 행복하세요? 네 자 우리 세븐틴이 저와 함께 하는데요 개인기가 굉장히 많은 친구들입니다 세븐틴 세븐틴 예 누구부터 가볼까요? 혹시 이제 갈사람이 있나요? 아 괜찮으시죠? 네 네 저는 이제 꽃게를 한번 몸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네 등을 한번 좀 야 꽃게를 표현한다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 아 네 지금 어 39.1을 통해서 청취하신 분들은 이게 뭔가 싶을 때지만 여기 밀레니엄 홀 1층에서는요 풋고 달아오고 있습니다 꽃게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예예 자 문어도 가능한가요? 네 네 라디오 때 문어를 한다고 합니다 시 시작 아 아 아 아 아 자 우리가 또 이제 말로 할 수 있는 거 말로요? 목소리 제가 할까요? 어 학생들이면 누구나 공감할만한 개인기회문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를 해야지 한번 봤던건데 복숭삼아 복숭삼아서 한번 더 드릴게요 네 네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속따로 살짝 높이시죠? 예 예 1.2배속 한 선생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현진이 5.0 배속 버전 안녕하세요 네 네 희망찬 수학시간 선사재들이 대순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의 같은 경우는 2단 2단 4단 3단 얹어 대여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1.2배속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너무 떨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희망찬 수학시간 선사재들이 오늘 승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2단 4단 3단 은팀 빨리 아무도 그냥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희망찬 수학시간 선사재들이 무슨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2단 2단 4단 3단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세븐틴의 개인이 있고요 우리 세븐틴이 많은 관객분들 앞에 서 계시는데 이렇게 또 가기 아쉽잖아요 한 곡 더 준비하셨죠?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나요? 시작 샤이링 라이몬드 노래 들으면서 박수로 전해 드릴게요